안녕하세요.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제주낚시달인TV의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두모리의 피싱샵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섬출조 가이드와 갯바위 강습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주 바닷물 수온이 2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긴꼬리 뱅에돔 시즌과 한치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늘어난 바다 낚시 강습 무늬에 저희들도 즐겁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다 낚시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강습 종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섬출조 가이드가 있습니다. 섬출조 가이드란 제주도를 본섬이라고 호칭한다면요. 그 주변의 부속섬인 차기도, 형제섬, 지기도, 문섬, 범섬, 우도 등의 대표적인 포인트에 함께 출조를 해서 낚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낚시 초보자분들은 섬출조를 가서 손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빈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그 이유는 그날의 물때, 수온, 바람, 간만조 타임을 모두 종합하여 여기에 맞는 섬출조 포인트를 내려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잘 나와서 유명한 섬출조 포인트 등은 한달 전쯤에는 미리 신청을 하셔야 예약해드릴 수가 있는 점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포인트에 내려 낚시를 똑같이 한다 해도 조류나 잡어의 움직임에 따른 밑밥 운영법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대상어를 잡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모리의 피싱샵에서는 1대1 또는 1대2까지만 섬출조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며 섬출조 배를 예약하시는 것에서부터 그날의 날씨와 기타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낚시가 되는 곳의 포인트를 예약, 낚시하는 동안 가이드 역할을 충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섬출조 낚시가 처음이시라면 반드시 3번 정도는 두모리의 피싱샵에서 섬출조 가이드를 받으시고 낚시를 하셔야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바로 줄여 고생을 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는 바다의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갯바위 낚시강습이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강습이란 관광객분들이나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건상 섬출조를 자주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포구나 본섬의 갯바위에서 낚시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갯바위 낚시강습에서도 물때에 따른 조류의 흐름이라던가 바람방향에 따른 상황, 수온까지도 확인하여 포인트를 결정해야 하므로 최소 3회 정도는 강습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갯바위 낚시강습은 손쉬운 생활낚시에서부터 애깅낚시, 한치찌낚시, 뱅에돔낚시 등을 본인이 배우고 싶은 종목을 결정하여 선택하며 강습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강습인원은 1대1에서 1대2까지가 최대 인원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로 한치철에는 애깅강습이나 한치찌낚시 강습에 대한 문의가 많구요. 뱅에돔 갯바위 낚시강습은 1년 내내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낚시를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바다 낚시는 스포츠에 더 가깝습니다. 낚시강습을 진행하다 보면요. 낚시매너가 정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강습을 해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낚시강습시에 물대표나 바람, 수원 등을 알려드리고 포인트를 직접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전화하셔서 오늘은 어디에서 낚시하기가 좋느냐며 낚시 갈 때마다 연락을 하시는 분들. 둘, 물고기가 안 잡히면 과묵해지면서 환한 표정을 자주 지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 셋, 옆에서 입질을 계속 받으면 옆 사람의 포인트로 찌를 계속 흘려보낸 후에 매너 없이 회수하지 않는 분들. 넷, 출조시에는 낚시장비 등을 함께 챙기면서 서로 도와주고 본인의 밑밥도 스스로 만들고 바늘 묶는 것도 스스로 연습해와서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는데 한참 고기가 나오는 피딩타임에 동료들에게 바늘을 묶어달라는 등의 피해를 주시는 분. 그 외에도요. 법적 최장도 되지 않는 작은 물고기를 조림을 하신다고 잡아가시거나 옆 사람이 방생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낚시를 통해서 힐링은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두모리의 피싱샵에서는 매너가 없으신 분들은 물건도 팔지 않으니 찾아오셔서 갑자기 채비를 묶어달라 다른 것보다 한 500원이 더 비싸다 라고 하실 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바쁘니까요. 이곳까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낚시를 하실 줄 알아서 강습이 필요 없는 분들은요. 낚시대의 렌탈 서비스나 체험 낚시 세트 등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모리의 피싱샵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다 낚시 강습의 여러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두모리의 피싱샵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낚시 매너가 좋아야 낚시가 힐링이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